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가 춘천에서 46년 만에 발견됐습니다. 장수하늘소는 국내에서는 경기도 포천광릉숲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에 확인된 장수하늘소는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 과천과학관 관계자 등이 곤충생태를 조사하던 중 확인된 것으로 유충 7개체입니다. 장수하늘소는 1968년 곤충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입니다. 과학관은 문화재청이 이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인공증식과 방사에 관한 허가를 받은 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생태복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장수하늘소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해 서식지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